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17페이지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권에 대해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쉬운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됐을 때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점유자는 아무런 권원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임대차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이 되고 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세권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권원이 있었다면 그 해당 권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민법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점유자임을 점유권을 이유로 일종한 비용이나 또는 과실 수치권을 주장한다면 자신에게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다면 그 과실은 누구 것이 되느냐? 자,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있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다. 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있기 때문에 수치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단안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이라면 선의의 점유자는 차이민이나 지료를 취급할 필요가 없다. 왜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있습니까? 이 반에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으므로 수치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단안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과실로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라도 변상해 줘야 돼요. 조심할 것은 악의 점유자라는 이유로 수치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 대가를 변상하기 위해서는 수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만약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차이민이나 지료를 취급해야 된다. 왜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습니까?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있다. 따라서 수치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단안할 필요가 없고 차이민이나 지료를 취급할 필요가 없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다. 따라서 수치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이민이나 지료를 취급해야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악의의 점유자가 수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변상하는 경우에는 수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멸실 훼손입니다. 자,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처음에 조심할 것은 뭐냐면 멸실 훼손이 된 것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규칙 서유,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가 세복자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과 같은 규칙 사유가 있어야지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담하느냐 선이 이고 자주면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의거나 또는 타주면 전부를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또니죠. 다시 말하면 선이 이고 and 자주 점유어야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이 이지만 타주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또 악이라면 자주인 경우에도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선이 이고 and 자주 점유인 경우에만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물론 악이고 거기다가 타주라면 그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비용이죠. 일단 비용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임차인도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할 때,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청구하거든요. 근데 점유자는 반환할 때예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비용을 언제 청구하느냐.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할 때 청구하게 되는데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필요비에 대해서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해요. 따라서 만약에 선의 점유자라는 이유로 과실을 수치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모아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해서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회복자는 증가액 또는 지출비용 중 아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조심할 것은 증가액 또는 지출비용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필요비든 유익비든 목적물에 관할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것도 아울러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부분은 시험문제 거의 90% 이상 출제되는 부분인데 깔끔하게 좀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318페이지죠. 점유물 반환충구권이 나옵니다. 일단 점유권에 기한 반환충구권에서 그림 보시면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침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침탈이라는 것은 훔쳐갔든 뺏어갔든 강제로 점유를 사실상 지배를 박탈하는 것을 우리가 침탈이라고 하고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충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침탈이 필요한 거죠. 그럼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일에게 임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을로부터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사기를 당했던 어땠든 간에 스스로 인도해 준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침탈이 필요해요. 따라서 사기당했든 어땠든 간에 스스로 매매 계약이기에 스스로 인도해 준 것이라면 침탈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기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훔쳐갔어요. 절제했습니다. 그러면 훔쳐갔으니까 침탈이니까 갑은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을이 갑으로부터 훔친 물건을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 줬는데 병이 이 물건이 을이 갑으로부터 훔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라면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이의 특별 승기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1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1년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이라는 이 기간이 뭐냐? 소멸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권리지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리는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권리의 행사기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또 우리 판리는 이 1년이라는 기간을 출소기간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1년 동안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죠. 첫째, 침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선유 특별 승기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그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5번,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죠. 자, 이 사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기를 이유로 치소한 후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갑이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갑은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갑이 판사에게 어차피 나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을 근거래 해서 을은갑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나왔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뭐만 가지고요?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갑에게 소유권,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할 수 없으면 안 돼요? 고려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했다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으면 또다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했을 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뭐죠? 318조 하단의 1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권에 관한 소와 점유권에 관한 소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뭐 끝내는 거죠? 점유권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319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소유권이 나오는 거죠. 일단 소유권의 개념은 뭐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관리. 이 개념에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권리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의 객체는 뭐죠? 동산과 부동산과 같은 물건의 하나니까요. 따라서 내가 지상권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 그냥 나는 지상권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나는 뭐예요? 임차권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고요.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물건뿐만 아니라 채권과 같은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르고 우리 언어 습관과 관련돼 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죠. 자 일단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올라가고 땅 밑으로도 갑니다. 따라서 한계가 필요한데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죠.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미친다면 땅 속에 있는 것들도 다 토지 소유자 겁니다. 땅 속에 있는 암석도 돌도 지하수도 온천수도 따라서 온천권이라는 물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온천수는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니까요.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은 뭐죠? 미책을 광문만은 빠진다. 미책을 광물은 토지 소유자과가 아니라 국가과고요. 따라서 그 미칠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광업권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광업권과 토지 소유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혼동이라는 것은 동일한 물건에 동일 주체에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땅 속에 있는 것 중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 광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토지 소유권의 객체니까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은 뭐 되지 않아요? 충북되지 않아요. 따라서 광업권은 토지 소유권과 혼동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상림관계죠. 상림관계에 대해서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상림 이게 서로 상자잖아요. 서로 인접한이죠. 그러니까 서로 서로죠. 서로 인접한 뭐예요? 관계 상림관계가 그냥 한자로만 말하면 서로 인접한 관계거든요. 서로 인접한 무슨 관계냐?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승림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림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려면 원칙적으로 인접해야 됩니다. 또 상림관계는 부동산 간의 문제예요. 따라서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상림관계는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아니면 임차권자든 상림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림관계는 말 그대로 관계예요. 소유권에 안에 있는 일종의 내용인 거예요. 따라서 독립된 물건이 아니죠. 독립된 물건이 아니죠. 따라서 상림관계에 기한 권리들은 소멸시의 권리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상림관계는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의 내용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인데 첫째 인지사용 충무권이죠. 일단 조심할 것은 인지사용 충무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도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웃고주자로부터 승낙이 필요하다. 특히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만약에 그 사람의 주거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웃고주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 승낙은 법원의 판결로도 대신할 수 없다 가름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지 인접한 토지 사용 충무권은 형성권이 아님으로 말 그대로 인접한 토지를 사용하려면 이웃고주자의 승낙이 필요한 거다. 특히 그 이웃고주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려면 반드시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여 필요하여 그 주거라면 그 생각을 법원의 판결로도 가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 생활방해 금지점 말이 좀 복잡한데 말 그대로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생활방해 행위가 금지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러한 생활방해 행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참을 의무 인용할 의무가 있죠. 따라서 참을만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때 비로소 금지가 된다. 만약에 이러한 생활방해 가 참을만한 정도를 초과했다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금지가 되니까 참을만한 정도를 초과했다라고 평가됐을 때만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죠? 모든 생활방해 행위가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이웃고저는 받아들일 참을 의무가 있는 거다. 따라서 참을만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인 안도를 초과하는 경우만 이로써 금지가 되므로 수인 안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행위의 정지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죠? 주의 토지 통행권이 나오죠. 주의 토지 통행권에 대해서는 321페이지에 박스를 보시면 돼요. 개념입니다. 일단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경우 권리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로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이 된다면 이유로 거주자는 통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통행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그것을 철거해줄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입니다. 자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지 불가능한 것인지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 판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지적도선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겠다는 거죠.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공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의토유통역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지름길이 대한 이유만으로는 주의토유통역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토유통역권은 수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로 다니고 어떤 방법으로 다닐 것이냐에 대해서 의미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규정이지만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도로폭 범위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첫째 현재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건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을 해요. 그래도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일단 우리 판례 첫 번째인데 판례인데 그동안 수십 년간 보상 없이 통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근거는 신의칙상 금반의 원칙이죠. 그다음 우리 민법입니다.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그때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거 우리가 무상 주의토지 통행권 이라고 해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도로가 있고 한 필지 땅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과 을이 땅을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갑이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 있고 이때는 보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 아니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건 한 필지 토지 였거든요. 근데 갑이 이렇게 잘라서 일부를 을에게 양도 했다면 일부 양도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다닐 수가 있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보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죠? 무상주의 토지 토요일 주의하실 점은 우리 판례 따른다면 이런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요일 토요일 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게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가 병에게 양도가 있다면 이 병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 인한 무상주의 토요일 통일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 이제 교제 보시면 4. 경계에 관한 상림관계죠. 1. 경계표 담의 시설권입니다. 자 일단 경계에다가 경계표나 담을 시설할 수가 있는데 경계표나 담을 시설하려고 할 때 설치비용은 반씩 부담하고요. 측량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고 축소시설은 하고 싶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표와 담이 있는데 너무 누군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공인 곳으로 추종을 합니다. 3번 수지 목근의 제거권이죠. 자 옆집에 나뭇가지가 넘어왔습니다. 나뭇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고요. 그래도 제거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제거할 수가 있고요. 나뭇부리가 넘어왔습니다.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제거를 청구하지 않고 바로 제거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제거권이죠. 그 다음에 하단에 토지의 신굴공지 너무 깊게 파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상식적인 얘기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경계서 부근의 건축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이미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차면시설 의무나 지어시설 등의 제한은 특별한 의무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 박스로 제가 정리되었으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측에 소유권의 취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